우리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내무장관 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환영을 하고 참 기대를 하고 잘된 인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인해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 공직풍토의 신뢰 제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하명하는 계기로 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양심적으로 후보자가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 각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외교부 장관, 장관으로서의 적격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견해를 좀 묻고 싶네요. 네,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딸아이의 엄마로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크게 우려를 드린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소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거기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저의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드 부대 설치를 반대를 하다가 또 국회 비준을 요구하다가 또 후보 시절에는 차기 정부로 사드 문제의 결정을 넘겨라 넘기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보관이 무언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했거나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직접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관을 국민에게 천명한 공약인데 공약은 또 틀림을 시키겠다고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장관으로서 그 보관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청문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보관이 외교장관의 예교 방침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외교부의 모든 역량 그리고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찰이라든가 역량을 총정합해서 저희의 가장 최선의 조언을 드리는 게 저희가 외교부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께서 내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죠 사드 부대 창설과 관련해서 이미 발사대 2기와 레이더가 들어와 있고 통신시설 그다음에 요원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도입이 돼가지고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도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조사 지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장교를 지금 문책을 하고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환경이영파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가 내려간 걸 알고 계시죠? 네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합의가 이행되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연내에 사드 배치 완료를 한다는 합의 내용이 실천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당초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한미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파기한 점에 대해서 동맹관계의 균열 내지는 손상에 대한 미국의 판단로 우리 한미관계가 악화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큰 기대를 갖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드 배치가 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본래 중국이 요구했던 내용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지라고 보는데 이랬을 경우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만일에 국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사드 배치가 반대한 의견이 우세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사드 배치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의 방식이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요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그런 어떤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함을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안보실장께서도 많은 협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게 북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사안이길 하는 것을 분명히 선명한과 동시에 이로 인한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대한 관리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두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소통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것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국민대적인 공감대가 없었던 부분이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런 어떤 이해를 폭을 넓히고 미해의 일을 하고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국민적인 논의의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교부로서는 그런 하시는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방안, 조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외교적인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래야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